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두번째 이야기 루나, 이모는 괜찮으실까? 몰라 정말 궁금해 죽겠네 뽀롱이 넌 전화 오는지 잘 보고 있어? 근데 누나, 지리랑 음경이랑 만나면 정자랑 난자랑은 어떻게 만나? 구야, 뽀롱이 너는 엄마한테 들어놓고도 모르니?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해 뭐야? 그럼 똑똑한 누나는 뭐 다 알아? 정자랑 난자랑 어떻게 만나는데? 구야, 나도 모르지 에이, 엉터리잖아 뽀롱아, 우리 척척박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박사님, 척척박사님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 괜찮아요 너희들이 저녁시간엔 웬일이냐? 엄마가 지리랑 음경이랑 만나면 정자랑 난자랑 만난다는데요 걔네들은 어떻게 만나요? 허헤, 녀석들, 잘 봐라 네, 꼭 올챙이 같이 생겼네요 음경이 한 번 사정을 할 때 약 3억 마리 정도의 정자들이 나온단다 야호, 이제 난자를 만나러 가야지 우와,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 정자들이 시를 따라 자궁경부를 지나 자궁과 나팔관으로 헤엄쳐간단다 아이 참, 정자는 언제 도착하는 거야? 난소에서 나팔관까지 나오게 되는 난자는 수억 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의 정자와 만나게 되는데 그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수정난이라고 하지 이게, 고작 한 마리야? 야호, 나야말로 난자를 만나는 용감한 왕자 정자, 정말 반가워 그럼, 그 다음은요? 에? 그 다음? 수정난이 되고 난 다음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수정난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박사님, 난자는 단 한 마리의 정자와 만난다면서요? 나머지 정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건 말이다,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길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 어떻게 힘든데요? 다시 한번 정자를 클릭해보겠니? 으아악! 산성비다! 피해! 여자의 질벽에서는 강한 산성 분비물을 내보내는데 이때 고작 30%의 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단다 어?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길을 잘못 찾았나 봐 게다가 자궁에 도착한 정자도 난자가 없는 난관으로 가서 헤매기도 하고 난자야, 안녕? 나야, 나! 정자라고! 자궁 벽을 난자로 착각해서 머리를 비비기도 하거든 뽀롱이처럼 멍청한 정자도 있군요 헤헤헤, 그래? 아무튼 난자에 도착한 정자의 수는 겨우 200마리 정도란다 그 중에 단 한 마리만이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우와, 정말 힘든 여행이네요 그렇지 생명은 아주 소중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잘 알겠어요, 박사님 저희는 그만 집에 가볼게요 중요한 전화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박사님 안녕히 계세요 헌 녀석들 벌써 가는 게야? 으응 fox Corps 훅 왕 모 음룍